안녕하세요. 장르메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는 이윤후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구약학계관 6장, 구약외경 및 위경연구부터 구약학계관 10장, 구약윤리까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들 이외에 외경과 위경이라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외경을 의미하는 헬러 아포크리파는 숨겨놓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경을 의미하는 푸슈데피그라파는 가짜 이름이 붙은 글들이라는 뜻입니다. 외경은 글 속에 신비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긍정적인 뜻과 내용이 이교적이어서 감추어졌다는 부정적인 뜻 모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경은 저자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름들, 아브라함, 모세 등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저자로 인용했기 때문에 붙게 된 명칭입니다. 외경과 위경을 정경에서 구별한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개신교와는 다르게 천주교회는 1546년 트렌트 공유회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외경을 기독교 경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며 제2경전, 듀터로 캐노니칼로 명했습니다. 외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경에 추가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정경에는 없는 새로운 책들도 등장합니다. 전자의 예가 다니엘, 에스더의 추가 부분입니다. 기존에 없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 수산나의 이야기 등이 추가되어서 새로운 신학적 관심사들을 드러냅니다. 외경에 추가된 개별적인 책들로는 토비트, 유빛,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드라상, 마카베오삼사서, 솔로몬의 시편은 70인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위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책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경은 초기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문서들 중에서 정경과 위경에 속하지 않은 책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숫자도 많을 뿐더러 확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장르로 크게 나누어 보면 묵시문학, 유언문학, 전설, 지혜나 철학, 송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들로는 에녹서, 아브라함 묵시록, 희년서, 모나세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경을 이해하고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경의 경우에는 정경에서 언급하는 구약과 신약시대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경에 비어있는 역사적인 공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경은 팔레스티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의 삶,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파괴전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재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티브들이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양한 상징적인 용어들, 하나님의 나라, 인자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옳고 그른 것은 알 수 있는 것인가? 수없이 떠오르는 해석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해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해석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허메뉴틱스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오, 헤르메니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와도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말과 글을 만들어내어 신들의 뜻을 전달해 준 것처럼 헤르메니오라는 동사는 전달하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학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결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경해석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를 확장시켜야 할지 등 성경의 이해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성경해석학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결국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석 자체도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고유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성경 자체를 보더라도 신병기가 이미 신해산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고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의 역사는 역대기 상하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안디옥학파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알렉산드리아파는 비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충세시대에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해석의 권위를 독점했으며 종교교회학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해석에서 점차 실존적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학으로 발전했으며 오늘은 본문 자체의 독립성을 고려한 해석 및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해석도 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구약을 예수 그리도에 비춰 해석하는 기독론적인 해석 구약을 신약에 나타나는 실제에 대한 모델로 해석하는 모형론적인 해석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보는 해석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해하는 해석 창조와 완성으로 보는 해석 등이 있습니다. 각 해석 방법은 고유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구약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 및 본문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 그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학계관 8장 구약주석방법론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석을 해야 합니다.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유사와도 다양하기에 주석이라는 단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지니는 기본적인 의미를 밝히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합니다. 현재 책으로 보는 구약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가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변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흔적들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본문이 지니는 의미 및 역사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을 크게 분류하자면 본문의 생성과정을 추적하는 연구와 본문의 각 부분의 전제들에 관계되는 작업의 과정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를 통시적 방법이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공시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본문 비평, 문헌 비평, 전승사 비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비평은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찾으려는 과정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러 사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확정되는데 본문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문헌 비평은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자료들 및 편집의 흔적들을 비교, 분석해서 본문이 하나로 합쳐지기 이전에 존재했을 자료의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문의 저자나 생성연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승사 비평은 문헌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단계의 흔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후자의 과정에도 다양한 비평이 있지만 양식 비평이 대표적입니다. 본문이 생성될 당시에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양식 비평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글들이 고유한 양식을 지니고 있듯이 구약의 본문의 고유한 양식들은 당시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자공식으로 유명한 심부름꾼의 말투도 대표적인 예언서의 양식의 하나입니다. 역사비평적인 방법론 외에도 다양한 본문 주석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상황신학, 여성신학적 해석법, 최종본문이 지닌 뜻을 중시하는 정경비평, 수사비평, 구조주의비평, 독자가 지닌 역할을 조명하는 독자반응이론, 서사비평, 그 밖의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하는 심리학적 해석, 공동체적 해석, 신역사주의적 해석, 통전적 주석 등이 있습니다. 구약학계관 9장, 구약신학입니다. 신학, 헬라로 테올로기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신학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워 익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학을 주로 삼회일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우스티누스는 신학은 신성에 관한 논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신학의 영역이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를 외친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 구약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한 필립 가블러가 1787년 독일 알트도르프 대학 취임 강연에서 성서신학의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성서신학을 조직신학과 구분하게 됩니다. 19세기에는 역사비평방법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구약신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학, 고고학, 비교문학적 연구가 19세기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0년대 아이스펠트와 1930년대 아이히롯이 구약신학을 서술한 이후 구약신학의 중흥기를 맡게 됩니다. 최근에는 성서를 다시 명명하자는 논의와 함께 예를 들면 구약성경을 구약성서라고 부를 것인가 히브리성서로 부를 것인가 하는 논의와 함께 구약신학을 히브리성서신학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구약신학이라 부를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와 연결되어서 구약성서 안에서의 신학인가 히브리성서 안에서의 신학인가 구약성서의 신학인가 히브리성서의 신학인가 구약성서로부터의 신학인가 히브리성서로부터의 신학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BS Child나 게제 같은 신학자는 구약신학을 신약신학과 연관시켜서 하나의 성서신학으로 이해하자고 주장합니다. 1992년 라이너 알베르츠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정교사에서 여러 교회의 일치 연합을 추구하고 동시에 유대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전통과 대화의 문제를 고려해서 구약신학을 이스라엘 정교사로 대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신학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드러내시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과는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신학의 역할은 교리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생생한 체험의 기록인 구약성경을 통해 종교적인 상상력을 갖고 시와 노래와 다양한 이야기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인간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윤리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구약윤리는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윤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규명작업과 규범적인 적용작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최종본문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제시할 때 본문이 정경으로서 역사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찾아서 어떤 틀에서 그 행동을 옳다고 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요구하는 윤리는 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윤리적인 삶도 나타난다는 면에서 보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윤리는 철저하게 야외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구약에서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은 야외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이가 야외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윤리는 종교와 분류되지 않고 종교와 윤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윤리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윤리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은 종교를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인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곧 그 구성원 개인, 개인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밀접히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윤리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윤리의 중요 주제로는 첫째, 공동체의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구성원 사이에 어그러짐이 없이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구약윤리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약자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구약윤리는 창조질서 보존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일리장에서 사람은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가꿀 청지기의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동물과 식물, 땅과 물과 자연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할 뿐 아니라 동료, 이웃,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평등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윤리 관련 개념 중에 고대 중동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일부 다처제나 이웃한 적들의 진멸을 명하는 해렘사상이나 피해보복사상 같은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윤리들이 나타납니다. 물신숭배를 배격하고 사회적 약재를 배려하며 민주사회를 이룰 것을 강조하는 경제윤리와 정치윤리, 사회윤리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환경윤리, 화해와 통일윤리, 가정윤리와 교육의 윤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런 정신을 우리 삶에 실현해서 우리 사는 공동체를 참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